어? 뭐야? 뒤에 너 누구야? 와 뭐야 뒤에? 내가 잘못 보면 어디지 지금?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다들 김재규 흉가라고 들어 보셨을 거에요 김재규 김재규가 누구냐 1979년 10월 26일날 전직 대통령을 총으로 암살했던 장본인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서울인데 서울 제가 한번 여기로 와 봤어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절락에 쫄린다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던 전직 대통령이 잠시만 기다리게 된다 잠시만 기다리게 된다 와.. 분위기 지레올구만.. 세주.. 세건디.. 뭐 튀어나올 것 같다 구신이 있을랑가 어쩔 랑가는 잘 모르겠어 가봐야 알지? 저기요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분위기 지리아풀구만 아직까지 무슨 구신 기운이나 그런 곳은 없어 나 혼자야 이 꼬리는 지금 방송하고 있어 전라도서 난 서울물 묵었다 서울물 묵었어 존놈이라 하지마라 강남옵바다 뭔 소리냐? 뭔 약통이냐? 근데 뭔 약통같은 곳이 겁나게 많다 뭔지 봐라 바스크를 안가고 왔어 지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누구야? 누구야? 앞에서 소리 났어 앞에서 소리 났어 누구야? 나 토치인데 난 토치랑 얘기했는데.. 말도 안 한 거 보소 여기는 뭐지? 한번만 들어가 보자 investigators Nolan 귀모가 깜짝 컸כשיו 먼지야 겁나게 많다 어? 뭔 소리야? 누구야? 떠난다 뭐해 자꾸.. 귀신 기운같은건 어떡해 아..뭐야?! 도망간다 누구 들어오진 않았단 말이야 들어왔으면 발자국 소리가 났겠지? 아무 소리가 안났어 도망간다 이상하다 기운도 없는데 여기서 소리가 날리가 없거든 도망간다 있어 이거 참 이상하다 사람이냐? 누구야? 누구야? 도망간다 방금 전에 말 소리 들렀단 말이야 도망간다 너 그거 뭐야? 저거 뭐야?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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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서있잖아 지금 여기서도 뭔 소리나? 소리 들리지? 뒤쪽에서 뭔 소리나 지금 와.. 누구 들어온건가..? 누구 왔어..? 뭐야 이거 진짜..? 누구야..? 누구야..?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 지금.. 뭐 가려져..? 고객님.. 아까 호들리지 않아가지고.. 뭐여.. 회색.. 뭔가 있었잖아.. 너 뒤에서 자꾸 소리내는거랑 누구냐 진짜.. 자꾸나 겹받는 소리.. 자꾸나 겹받는 소리.. 귀신 기운이 오는데.. 누가 들어와있단 소리야.. 뭐여 이거..? 여기서 이렇게 아니라.. 2층은 한번 올라가 보자 다시 내려와야겠다.. 다시 내려와.. 좀 더하네.. 후 왔다.. 훈훈해역.. 호호.. 와.. Ashley.. 오.. 온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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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상한 소리 진짜 지금 기신 기운 자체는 일도 없다 문이 꼼꼼거리는 소리가 자꾸 나 알에는 누군가가 있는거같아 누군가가 있는거같아 지금 기신 기운은 일어났어 흐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젖은지 얼마인데.. 이건 새건데.. 빛도 커줌이.. 안에 누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지금 새걸란 말이야.. 중요한거는.. 이게.. 젖은지 얼마 안됐어 지금.. 안에 누고 있는거 같아 지금.. 누구냐 안에?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내가 생각했을때.. 현재 귀신 기운은 열도 없단 말이야.. 근데 자꾸 발자국 소리에.. 아까전에 머천같은거 보였잖아.. 누구 안에 있는거 같은데.. 진짜.. 식음도 안나.. 진짜 거짓말이야.. 와.. 노숙장갑.. 누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지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김재규 흉가였습니다 여기는 분명 여기는 지금 누군가가 있긴 있어라 나타나질 않는데 귀신 기운은 이럴도 없어